귀신 누구야? 귀신이야? 나와야! 이제는 그 귀신까지 잡으려고요? 선생님 이거. 귀신이 괜히 나오겠어. 한이 맺혔으니까 나오지. 뭐 업무 협조 콜? 그래 뭐 오케이. 그럼 밀실 과제는 내가 맡을 테니까. 귀신은 살인목은 내꺼. 이 사건 이제 그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. 미친 개는 하지 말죠. 세상에는 미친 개도 필요해. 진호개가 퇴원으로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. 잠깐만요. 진현사님 지금 장난해요? 또 파타리 제품이요? 사건이 이렇게 좀 꼬여야지 재미가 있어.